무선 애펠 카우플레이와 앤드로이드 오토의 통합은 운전자가 차량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변화시켜 도로에서 원활한 연결성, 고급 기능 및 비교할 수 없는 편의성을 제공합니다. 스마트폰을 자동차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무선으로 연결하면 이러한 기술을 통해 좋아하는 앱, 음악, 내비게이션 등에 쉽게 액세스하는 동시에 전방 도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. 원활한 연결 및 통합 무선 애펠 카우플레이 및 앤드로이드 오토 통합으로 스마트폰을 자동차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원활하게 연결하여 자동차 디스플레이에서 직접 장치의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. 간단한 설정 프로세스와 자동 페어링을 통해 이러한 기술은 케이블이나 추가 액세서리가 필요 없는 번거로움 없는 사용자 경험을 보장합니다. 고급 특징 및 기능 무선 애펠 카우플레이 및 앤드로이드 오토 통합을 통해 운전 경험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고급 기능을 즐길 수 있습니다. 핸즈프리 통합 및 메시징부터 음성 활성화 내비게이션 및 실시간 교통 업데이트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기술은 이동 중에도 연결 상태를 유지하고 정보를 얻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. 음성 제어 작동 무선 애펠 카우플레이와 앤드로이드 오토 통합의 주요 장점 중 하나는 음성 제어 작동으로 운전대에서 손을 떼거나 도로에서 눈을 떼지 않고도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. 결론, 카우플레이와 앤드로이드 오토 통합 결론적으로 무선 애펠 카우플레이와 앤드로이드 오토의 통합은 운전자가 차량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혁신하여 도로에서 원활한 연결성, 고급 기능 및 비교할 수 없는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결론, 카우플레이와 앤드로이드 오토의 통합 결론, 카우플레이와 앤드로이드 오토의 통합